자 이번 6월 모평은요. 예비수능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수능연계교제라고 하죠.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연계교제에서의 출제 비율이 얘들아 연계되어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20문제 중에 약 6문제가 6문제 또는 이상 어떤 것이든지 연계하면 되니까 확실하게 연계가 된 것은 6문제로 우리가 분포가 되고 6문제 중에 얘들아 한 4문제는요. 보기가 똑같아요. 수능특강과 보기가 똑같다는 거. 그런데 얘들아 수능특강에만 있는 보기가 아니었어. 왜? 전에 기출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러한 보기들입니다. 사실 보면 수능특강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좀 평이한 문제가 수능특강과 연계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지만 좀 더 장풍이까 봤을 때는 좀 특이하고 재밌는 문제가 있었죠. 19번 같은 문제. 그런 것. 그리고 뭐 이제 11번 같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20번 같은 문제 얘들아 계산 문제를 좀 따라하려는 흉내를 내보려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느냐라고 감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 자 기억까지는 각각 대륙이동설과 해양자 확장설인데. 자 판계화가 분리되고 이건 대륙이동설이죠. 대륙이동설. 자 해령을 축으로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이건 해양자 확장설. 자 그러면 학생 A 보겠습니다. 기억은 해양자 확장설 아니죠. 기억을 제시한 100개는 대륙 움직이는 힘을 멘틀대리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멘틀대리설이 묻혔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 연령이 증가되는 것은 니은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양자 확장설의 증거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뭐였습니까? 첫 번째 고지자기. 고지자기 분포가 대칭적이라는 것. 어리를 축이로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이라는 것. 그리고 해령을 축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였습니까? 올드, 식, 딥. 이것도 해양자 확장설의 증거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또 무엇이었습니까? 해양자 확장설의 증거. 바로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진앙의 수가 많아지며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이건 얘들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양자 확장설의 증거로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암기법 기억나죠? 해령을 축으로 고지자기 분포가 대칭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올, 식, 딥. 그리고 밀도가 작은 판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진앙의 수가 많아지며 화산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것. 전부 다 해령을 축으로 움직인다. 해양자 확장설의 증거였습니다. 답은 그래서 학생 C만 맞아요. 네, 네. 어.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기분 좋게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기분 좋게 시작을 했을 것이고. 문제 풀어볼 때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 자 이거 얘들아 2번 같은 문제는 거의 내신 문제였었죠. 무엇이냐면 자 타원은아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타원은아. 자 이거 누가 봐도 불규칙은아. 이건 누가 봐도 얘들아 나선은아예요. 자 그렇다면 가는 타원은아 좋아요.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나이는 가가 나보다 많아요. 얘가 더 많아요. 얘는 성간물질이 많다라고 했었죠. 얘는 불규칙은아는 성간물질이 많아. 성간물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탄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새로운 별이 탄생했다는 것은 젊은 별이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가 더 어리다. 얘는 좀 나이가 많다라는 것. 나이는 가가 나보다 많아요. 가는 다로 진화된다. 이거 진화에 대한 것. 우리가 이건 내가 지금 지존력 지구력 통틀어서 이 진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들 한 1532만 5322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바지. 진화한다. 이거 진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4번 글에서 1번이고요. 이건 거의 내신적인 문제였습니다. 내신 정도의 문제. 다음. 장풍이가 너희들이 혹시 이랬을 거야. 우리가 4월 모의고사를 보고요. 6월 모의고사를 바로 본 친구들은 이런 것입니다. 6월 모평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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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굉장히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6월과 9월은요. 거의 수능이야. 중수능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러한 마음의 벽을 가지고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얘들아 사람이 의심병이 돌아요. 왠지 열어? 문제가 너무 쉽잖아? 그러면 혹시 여기에 어떤 뭔지 알지? 어떤 함정이 들어가 있나? 함정이 들어가 있나? 이 단어 하나하나에 전부 다 신경 쓴다니까 나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꼼꼼하게 공부했던 나와 같은 장풍이 같은 스타일은요. 혹시 여기에 무슨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킬러 문항이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킬러 문항 이거 여기가 혹시 뭐 어떤 다른 게 뭔가 이게 화살표가 방향이 좀 이상한가? 꼼꼼하게 보는 오히려 더 의심병이 돋아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한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아쉬워.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다 상대적이야. 근데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되네? 음. 자 A와 B는 각각 표층해류와 심층해류 중 하나고 이게 누가 봐도 표층이고요. 이게 누가 봐도 심층이죠. 그럼 A에 의해서 에너지가 수송됩니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올려주는 거 맞고요. 기역해역에서 해수가 침강하여 심해층의 산소를 그렇습니다. 침강합니다. 침강해서 여기는 산소를 심해층의 산소입니다. 침강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거 맞고요. 평균 이동속력은 A가 B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그죠? B는 얘들아 천천히 1년에 1cm 막 한 바퀴 도는데 천연 걸려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것. 자 3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특 수특의 109페이지 6번 문제 수능특강의 109페이지 6번 문제 여기 보기들아 보기가 똑같아요. 근데 뭐 이러한 자료의 그림은 너무나 흔한 자료죠. 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보기가 똑같다라는 것. 수특 문제와 보기가 똑같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수특도 봐야 돼. 수특, 수환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뭐 2점짜리, 3점짜리가 있지만 얘들아 다 문제를 풀어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 중요하지만 꼭 여러분들이 확실히 맞춘 것은 풀 필요가 없지. 근데 좀 애매모호하게 맞췄다거나 틀린 문제는 꼭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알 때까지. 이 시각 장 DW growing relig overe potrzeb했고요. usa, 한번eda 수면 수요각 수정 조금 as몸 조심해 nem 어떡h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